영등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해결, 타파, 학습진로 꿈을 찾는 과정, 학습진로검사를 상시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관심있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적성과 진로, 학습 유형 및 전략에 대한 검사와 해석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을 세우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검사 종류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해석 상담의 경우 50분간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센터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센터로 전화하고, 신청하면 됩니다.